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홍보대사 연홍, 김민성, 이수정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인 R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중심 교육을 선도해오고 있으며, 입학에서 졸업까지 이루어지는 밀착형 학생관리 시스템인 아이디자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밀착형 진로지도 멘토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캠퍼스는 2021학년도부터 자율융합계열 모집단위 신설과 두 개 전공 이수를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학습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자율융합대학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저희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제2영동고속도로와 KTX 개통으로 보다 편리해진 교통여건과 더불어 보건 환경 분야 중심의 공공기관이 이주한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에 위치한 미래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 명문사학의 제2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활관은 전체 재학생 기준 전국대학 최고 수준인 57.3% 수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벌점 제도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학년은 100% 입사가 가능하며 3인 1실로 배정되고 2학년부터는 2인 1실을 룸메이트로 지정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전국대학 최초로 도입한 기숙형 프로그램인 RC가 운영되는 곳으로 리더십과 소통의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체육관련 교양 과목 수업 및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휘트니스 클럽, 실내 수영장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할인된 금액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세플라자는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식당, 카페, 편의점, 복사점, 서점, 은행, 우체국, 생활협동 조합이 있습니다. 학생회관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동아리, 총학생회, 방송국, 식당, 편의점, 카페가 있으며 연세 학생들의 젊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대학 일자리센터에서는 학생 개인의 역량과 특기를 살린 최고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관에는 경영, 창업, 학부, 경제학과, 글로벌 행정학과, 국제관계학과, 동아시아 국제학부, 글로벌 엘리트 학부의 강의실 및 연구실이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채풀 수업, 연세 콘서트 등 대형 문화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청성관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역사문화학과의 수업과 연구실 및 디자인예술학부의 강의실 및 실습실과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창조관은 물리 및 공학물리학과, 패키징물류시스템학과의 강의실 및 실습실, 연구실이 있으며 실험 장비들을 관리하는 공동기기실이 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신설되는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보건행정학부 강의실 및 실습실,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래관은 컴퓨터 실습실 및 화학 및 의화학, 생명과학기술학과, 임상병리학과의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습니다. 백운관은 환경에너지공학부, 의공학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의 강의실과 연구, 실습실이 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소속 의외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의 수업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1학년은 미래캠퍼스에서 생활하고 2학년부터 원주의과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기숙사 생활도 2학년부터는 의과대학 생활관에서 하게 됩니다. 아울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강원도 유일의 상급병원으로 강원권 의료서비스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전담 의료기관으로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래캠퍼스 도서관은 총 52만여권의 장소와 1만여종의 전자저널, 13종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연구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최첨단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개층의 일반연람실과 3개층의 자료연람실, 멀티미디어실, 학술정보교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천극장은 대규모 공연시설로 대학축제, 연고전 응원제 등 교내외 대형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기존의 노천극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에코캠퍼스에 걸맞게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원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5만평의 부지와 8만평의 호수로 이루어진 자연친하 미래캠퍼스, 어떠셨나요? 연세의 일원으로 힘찬 비상을 꿈꾸는 여러분, 연세미래캠퍼스에서 힘찬 날개를 펴시길 바랍니다. 이곳 연세미래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연세미래캠퍼스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